또 오신 거 같은데? 어? 또 오신 거 같은데? 잠시만요, 제니 씨 오신다. 오! 어, 안녕하세요. 어머, 쟤 좀 봐. 연기가 맞은 거 아닌가?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허춤이니까?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아, 근데 이걸 진짜 무서워. 진짜 무거운데? 아니, 가벼워, 가벼워. 아, 없어요. 아, 반갑습니다. 와,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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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찾으셔야 돼요? 네. 그 질 일부러 옆에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너무... 아, 지금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했잖아요. 아, 그래요? 약간 거울처럼 서야 돼요. 아, 네네. 네, 네네. 진짜 없는 거예요? 네, 진짜. 전 열어도 괜찮습니다. 아, 그러셔도 돼요? 네. 아휴. 아휴, 뭐가 많네. 아이고. 아, 옷이에요. 아, 진짜 옷밖에 없으시네? 네. 아니, 근데 옷을 뭐, 일방일이 있는데 이렇게 막, 뭐예요? 아, 강아지 인형을 잘못 갖고 왔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짱구랑 인사시켜줘요. 짱구, 짱구랑 잘 어울리는 게. 아, 이건 뭐예요? 아, 이건 뭐예요? 아, 이건 강아지가 어제 놀다가 여기 넣어놨나 봐요. 네? 강아지가 놀다가 이걸 넣어놨다고요? 강아지가 그걸 넣어놓고 자크를 잘 넣었다고요? 이거 잘 때. 아... 귀엽다. 아, 이게 좀 약간 애처 기념 같은 거. 여기 짱구 갖고 오듯이 이런 거를 갖고. 아, 요즘 이런 게 좀 트렌드인가 보네. 아... 나도 먹을 거라든가. 먹을 거라든가 기타 뭐 딴 거 없죠? 네, 없어요. 저게 안 다쳤어, 안 다쳤어. 안 다쳤어, 안 다쳤어. 안 다쳤어, 안 다쳤어. 아, 중간에. 정말. 안, 안 도와주는 게 날 수도 있어요. 대기 씨가, 대기 씨가 안 도와주는 게 날 수도 있대요. 맛없어? 맛없어? 계속 집어야 돼. 고구마는 구워야지 맛있대요. 먹다 보면 맛있어. 아니, 내가 왜 그런 거 안 된다고. 저는 볼 것도 못 만지는데. 만져볼래? 아니요. 아니야? 일단 미안하지만 기절을 좀 시키자. 보지 마. 어떡해. 으악! 으악! 봤어. 와, 처음 해보네, 비밀으로. 진짜요? 응. 아... 아... 이거 내장... 하하하하. 다르케나, 공짜가 나왔어. 할 줄 모르는 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기용아. 응? 너 할 줄 모르는 거 같아. 하하하하. 그런 말 했어? 하하하하. 꼼짝도 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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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트기가 있네. 토스트기가 있는 게 내가 좀 이상한 거 같았어. 하하하하. 야, 제니 어디 갔어? 하하하하... 야, 제니 어디 갔어? 아, 저 화장실 좀 다녀왔어요. 아, 그래? 하하하하. 어? 저 отвеч, wait, what?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제니! 네, 저 여기 있어요. 하하하하. 너 어디 갔다 와? 아, 잠깐 화장실... 어어, 잠깐만! 너 어디 갔다 와, 제니? 어? 화장실? 아, 나 정말. 야, 좀 전에 있었던 일 아냐? 그럼 화장실 좀 다녀오느라고, 죄송해요. 오빠, 그 아웅이. 이러면, 이러면 너랑 안 논다. 아웅이를 한 번 보여줘요. 그래, 그래, 그래. 말해, 말해, 언제 말해. 왜 하고 있어, 이러면. 어, 제니 어디 갔어? 아, 여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 뒤에 제니가 50명이 있어요. 자, 갑니다. 쉬운 거 주세요. 신조어 퀴즈입니다. 아,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신조어 퀴즈. 누물보의 뜻은 무엇일까요? 누물보의 뜻은 무엇일까요? 누물보? 네, 누물보요? 네, 누물보요. 누물보? 누물보. 누물보?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누구보다. 누구보다. 물을. 물을? 보아라. 너무 아무 말이다. 땡땡. 땡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땡.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누구. 누구보다. 물어보셔요? 물어보실다. 아, 물. 물. 아, 어? 우리 미쳤어. 돼요? 제니 말해야 되죠? 얘기하세요. 아 제 punto, 제 페인 많잖아요. 아, 03. 아, 03. 아, 03. 아, 03. 아, 03. 아, 04. 누구. 우리 미쳤어. 누구 물건 보신 분? 우리 미쳤어 누구 물어보신 분 누구 물어보신 분 누구 물어보신 분 눈을 봅니다 안 뽑히는 게 좋죠 나도 맞힐래 뭐라고요 제니씨? 나도 맞힐래 제발 좀 맞춰요 제발 좀 맞춰요 흔터를 좀 드릴게요 말로 조금만 주세요 오래전부터 너무 스타여서 자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랜 전부터 너무 스타여서 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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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제니 천만이야 제니 천만인데 아니 난 제니가 얘기해서 꼰대가 영어 따로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꼰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제 됐어요 아 그래도 제니가 아 아 아 아 아 고마워 자 쉬운 거 드려요 자 양현석 씨 5 양현석 씨 5 아이고 제니야 3 2 아이고 제니야 3 3 2 자 아 너무 쉬운데 기억을 안 해냈냐 한입 4 자 양현석 양현석 YG 돈만아 강아지 유진이 현석이 현석이야 현석이야 양게 현석이야 현석이 연석 3 현 한국 노드리라 현석이 현석이 punya 흠석이구나, 흠석이가 아니라. 우와, 채소다. 하나, 둘, 셋. 우와, 채소다. 이거는. 그렇지. 너 이거 한 번도 안 해 봤지? 한 번도 안 해. 그냥 아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너가 한 번만 해 봐, 그러면. 파한테 상처될까 봐. 파가 상처받을까 봐. 오빠, 안 되는데. 그렇지, 굿샷. 굿샷. 그렇지, 그렇지, 첫 파. 제니의 첫 파. 아주 튼실하고 예쁜 거 잘 뽑았다. 저거, 저거 괜찮다, 저거. 이거 시키는 거 아니다, 체험학습이다, 어? 약간, 약간 애매한데. 박색! 네. 체험학습이에요. 오! 오케이, 좋다. 좋다, 잘했다. 예쁘다. 좋아, 좀 살짝 갔는데 괜찮아. 근데 앞으로도 조심, 조심해야 돼, 알았지? 네. 항상. 예쁘다. 하나, 둘, 셋. 우와. 진심, 이거 너 되게 예쁘게 나왔어. 진짜예요? 응. 자,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이리 와봐. 아이고야, 이거 오래 걸리겠다. 천반대굴. 링카, 퐁, 퐁, 꺄! 꺄! 링카, 퐁, 퐁, 꺄! 꺄! 아니, 이거? 꺄! 아닙니다. 천반대굴. 천반대굴. 1, 2, 차. 하하하하. 2, 차. 하하하하. 하하하하. 천반대굴. 천반대굴. 링카, 퐁, 뽕, 캄. 어, 이 차 없어요. 캄 없어요, 캄 없어요. 꼭자자. 우리 두 분 나오셨는데 몇 초 퀴즈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참고, 5초란 너무 힘들어. 3초로 갑시다 그러면. 좋아요, 3초. 아, 또 3초 하시겠어요? 좋아요. 3초 퀴즈 합니다. 쌍, 기역이 들어가는 한 글자 단어 5가지 말하기입니다. 쌍키야. 꼭 사자!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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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꼭이요? 조용히 좀 하시지! 조용히 좀 하시지! 아 저 제니 씨 많이 놀랐죠? 네! 드디어 그냥 조용히 하세요! 다들 왜그래요, 우리끼리 웃는 건데. 전만대군! 꾹 꾹 깡 껌 깨! 깨 아니야, 꼭 다자. 자, 깨 아니에요. 꼭 다자! 꼭 끝 꿈! 전만대군 꾹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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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꾹꾹꾹 뭐예요? 꾹꾹 맞추고 싶다. 예. 자. 어 짧아. 어 짧아. 아 이거 이게 될 거냐. 쌀 있잖아. 나는 이렇게 혓바닥으로 이러다가. 없네 없네 없네. 앞 글자를 알려주는 거야. 자 이제 헤어진 하자. 어 첫 글자. 하하하하. 읽어 진짜. 혓바닥 써봐 혓바닥 써봐. 혓바닥 써봐.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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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자 가는 말이 거야 오른말이 없다. 자 귀여우리 시작한 거 다 자자. 자 귀여우리 시작한 거 다 자자. 두 번째 글자 뭐야. 혓바닥 써봐. 시동훈 시현. 더LRU.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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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용시호. 기용 시호. 짧아. 다가 가. 더더세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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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못하겠다. 할수록 됐다. 할수록 됐다. 몰라 몰라. 모른다고? 이걸 몰라? 네 몰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사람이 자 핸드폰을 어이구 다 떨어뜨리네. 어이구 다 떨어뜨리네. 빨리 떨어졌네. 핸드폰을 딱 켜. 어 전화해볼까 이러고 전화에 들어가. 제일 먼저 전화 검사님. 트램펄리. 트램펄리. 트램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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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세영 오빠가 진짜 저번주에 심장 엄청 떴겠다. 잠에 밤에 잠도 안 올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찾으면. 야. 너무 핫스팟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 없을 때 오겠습니다. 여기를 근데 사람들 없을 때 어떻게 오지? 여기 너무 티나는데 여기까지 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아요. 질문 괜찮은데요? 자 누굽니까? 기영 오빠. 기영 오빠. 기영 오빠. 기영 씨 떠나. 자 시작해볼까. 자 시작해볼까. 기영. 자 시작해볼까. 기영 씨. 자. 자. 드디어. 1단계부터 시작. 자 드디어 나오는 기영 타임. 기영 타임. 자 드디어. 트리 좀 줘요. 뭐라고 줘야 되지? 어려운데? 자 오른쪽 왼쪽 눈 깜빡깜빡. 해봐요. 오른쪽 왼쪽 눈 깜빡깜빡.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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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토를 줘요. 제가 얼굴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 얼굴을 보고 느끼는. 얼굴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은근히 재력이 있을 것 같은 사람. 은근히 재력이 있을 것 같은 사람. 자. 자.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무리 힌트가 많아도 끝에는 장도연 될 것 같은 사람. 힌트가 많아도 끝에는 장도연 될 것 같은 사람. 아하하하하. 참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는 지금 힌트 부자예요. 힌트 부자. 3점 빼고 다 얻었어요. 막 1, 2개 많은 게 아니라 제가 다 했잖아요. 갖고 못 맞히면 더 화나는 거 있잖아요. 내 자신한테. 없으면. 아 나 힌트 부족했어. 이렇게 하더라도 하면 되는데. 그럼 지금. 머리가 아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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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아. 저기 있나. 나 천재야. 안 보여. 차. 아. 3, 2, 3. 7, 1, 5. 찾았어. 이걸 못 한 거야 아까.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또 온 거야. 숨 막혀. 어, 너무 어지러운데요? 나머지 힌트를 떠나. 아이고, 어지러워라. 아이고, 나 죽네. 아, 토할 것 같은데? 아... 그래, 과학, 음악, 미술. 과학? 딴 거 뭐 없죠? 응, 됐어. 오세요. 아, 얼굴들이 첫 주보다 이번 주가 더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자, 오늘 아침 메뉴 다섯 가지. 오늘 아침 메뉴 다섯 가지. 아, 내가 안 물어봐. 아, 제가 아침 메뉴를 얘기해 드렸는데. 아침 메뉴 안 물어보면 안 돼요. 예? 안 외워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침 메뉴 다섯 가지. 아침 메뉴 다섯 가지. 아이고, 고등어 조림. 계란말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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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두 가지만 해도 마침 먹을 수 있지만.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어? 제니 좋아해. 제니한테 제일 먼저 달려야겠다. 그러니까. 강아지. 어? 제니 좋아해. 제니한테 제일 먼저 달려야겠다. 강아지 키우니까 또. 아, 나. 되게 좋아한다. 야, 되게 반가워하네. 꼬리만 엄청 높은 것 같아. 야, 딴 사람한테는 쳐다도 안 본다, 야. 야, 딴 사람한테는 쳐다도 안 본다, 야. 제니는 진짜 좋아한다. 아, 예. 블랙티그 팬인가 보네. 아, 그거 진짜. 아, 그거 진짜. 야. 제니는 지금까지 해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겉절이. 어, 귀에 뭐가 들렸는데? 겉절이라고 들렸어요. 겉절이라고 들렸어요. 그 말이야, 제니야. 아니, 사람들이 나는 어디 있는지 있니? 제니야. 네. 뭐 하니? 뭐 하니? 전자 닦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밥은 안 쳤니? 밥은 안 쳐 놨습니다. 제가 수시로 냄새를 맡을게요. 제니야, 밥 안 해봤지? 네,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 해봅니다. 네가 완성을 시켜야 해. 큰일 났는데. 엄청난 부담인데요. 어떡해요. 제니야, 너 지수하고 다 얘기해 줬어, 이거? 다 얘기해 줬어요. 뭐 얘기해 줬어? 제가 저 천재라고 막 자랑했어요. 네가 천재라고? 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 냄새 한번 맡고 올게요. 그렇지. 아직, 아직 아니야. 제니야, 밥 안 타냐? 아직 아무 냄새 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펄펄 끓고 있어요. 그래, 그래. 네. 알았어. 네. 두 개의 달이 없어졌다, 다시 나타났다 하는 거. 저 진짜 그때 감정을 다시 표현하자면 이런 감정이었어요. 형님, 뭐 하세요? 형님, 양파 까먹으려고. 양파 까먹으려고. 양파 까먹으려고. 생... 생으로요? 아, 그냥 밥 먹어요. 여기 선배님 양파 드신단 말아. 진짜로? 이게. 이게. 먹어봐. 맛은 봐봐. 맛은 봐봐. 맛은 봐봐. 조금만. 이게 뭐야, 이게. 야, 진단하다. 제니야, 왜 이래. 아, 예. 허허허허. 헣허허! 헣허허헣. 야, 농담 아니라. 제니 때문에 웃었다나, 지금. 헣허허. 아, 뭐. 제니 때문에, 와. 제니는 내가 생각하기 전에. 여기로 호수 돌아다닐 것 같은 것 같아요. 아, 오빠한테 힘할래. 아, 예진아, 게임 잘하는 거야. 나 오빠 따라갈 거야. 그 다음에 만들어볼 거야. 그리고 이제 연예인 얘기 나오니까 다 서 있어요. 재희, 왜 안 따라갔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더 복잡해지는 이유 때문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연예인과 소개팅을 해본 적이 있다. 연예인과 소개팅을 해본 적이 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요? 와이프. 저 그냥 여기 서 있을게요. 서 있을게요. 만약에 이거 안 지면 뭐라고 문자 올 거예요? 죽는다. 죽는다. 너 죽는다. 죽고 싶냐. 사장님 그거 봤어요. 우리 예고에 그거 나가던데. 자, 양현석. YG 돈만아 강아지 유진이, 현석이. 현석이야. 문자 오셨어요. 뭐라고요? 진심으로 빵 터졌다고. 그런데. 그러면 되겠네. 진심으로 빵 터졌다고 크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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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커ight 너무 무서웠어요. 빵 터진 게 뭐가 빵 터진지 모르겠어. 쿡쿡쿡이나 흐흐가 없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빵 터진 게 뭐가 빵 터진지 모르겠어요. 많이 나오셨겠네요. 누구한테 보내주세요. 사장님. 어디 있어요. 여기저기 보내놨어요. 여기저기 보내놨어요. 사장님. 문제 어떤 거 3초 5초. 5초. 좋습니다. 5초 갑니다. 다음 중 해당 분야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감자탕 3번 화학의 아버지 감자탕. 화학의 아버지 감자탕. 화학의 아버지 감자탕. 화학의 아버지 감자탕. 감자탕. 화학의 아버지 앙투왕. 감자탕밖에 생곱. 화학의 아버지. 초석입니다. 시작. 저주. 저주. 야 이거 인정이다 인정이다. 공격. 아하하하하하. 수확 임정. 자 일단. 일단 제니 통과. 다음 제시로 갑니다. 자 ㅅㅂ. ㅅㅂ. 수박. 샤. 아유 기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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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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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주 좋았어 너무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이건 진짜 아이디어가 야 이거는 뭐 지금 야 야 야 야 야 야 진짜 진짜 이리 와 봐 야 야 야 진짜 우리는 그때 끝나기도 전에 쉬린 거 서로 트고 얘기했잖아요 어 근데 언니의 그 계량이 나는 진짜 나는 콘서트에서 그거 얘기할 거야 나는 콘서트에서 그거 얘기할 거야 얘기해 왜 여유 있는데 아 여유가 아니라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오빠 여기 켜놓고 너 지금 계속 지금 왜 여유 있어 지금 찾아야지 널로 열심히 하는 친구 아니었었어 오빠 열심히 할 수 있는 힌트가 없어요 저 아니 이제 그런 귀여움도 이제 나한테 안 통해 그러니까 다 여진 거야 나 지금 기영이 형한테 미안해서 진짜 범인을 찾아야겠어 그게 아니라 저 진짜 이거 풀고 있어요 나 지금 이거 풀고 있어요 오케이 진짜로 또 찾으실 분 한 분을 또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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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성이 하면 설레는 행동 베스트 5입니다 와 5위로 할게요 5위 5위 정답 네 애기야 정답 백허그 해줄 때 이마에 살포시 뽀뽀 백허? 블랙핑크 침실 때 블랙핑크 침실 때 블랙핑크 침실 때 자 1위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니가 어떤 느낌일지를 한번 보세요 예전에 내가 했던 말을 기억했다가 해줄 때 아 약간 감성적인 아 그렇죠 약간 감성적인 터치에요 2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때 아 저는 신경쓰는 걸 좋아해 신경쓰는 걸 좋아해 주는 거예요 아 나에 대한 관심 정답 너가 준비해달라고 한 현찰 1억이야 아 현찰 1억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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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는요 제니가 구두를 신었을 때입니다 정답 정답 제니의 구두 끈을 묶어줄 때 정답 구두 끈이야 구두 신은 바 아프지 주물러 줬을 때 정답 휴속시간에 챙겨줬을 때 하하하하 하하하하 힌트 드립니다 하하하하 보폭을 보폭을 맞춰주려고 일부러 천천히 걸을 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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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간 이런거잖아요 천천히 걸으면 한 번 더 closer 아니 그럼 아니지. 아니 아니지. 싫어. 그런 거 아니지. 자 이태원과 관련된 다섯 가지입니다. 맛집 쇼핑 내 친구 사는데 가까워. 내 친구 사는데 가까워. 내 친구 사는데 가까워. 자 양현석 사장님과 관련된 다섯 가지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떡 많이 줘요. 떡 많이 줘요. 저 진짜 아니에요. 언니 왜 우리 서로 의심해. 아니에요 진짜. 이제는 말이 되나 토프 다 했으니까. 너 어제 왜 이상한 행동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W 마크를 갖고 있는 스태프들이 몇 명인지 세고 있었어요. 이거.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장대훈 씨. 야. 아이. 네. 좋습니다. 나 뉴스 스토리입니다. 우리 장대훈 씨. 나 뉴스 스토리입니다. 여기. 나는 우리 장대훈 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